둘, 셋, 렛츠고 트렌디! 안녕하세요 트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디 래퍼 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디 리더 루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디 나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디 담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트렌디가 턱돌이 오빠랑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외인구단 팀을 응원하러 왔는데요. 오늘 시구도 나름 만족스럽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오늘 시구도 잘한 만큼 저희 트렌디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외인구단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